자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헌법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침공해가지고 적화시켜서 학살하고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통일이니 우리 민족끼리 이런 컨셉이 아니다. 정복의 개념이다. 이런 거를 헌법에 박아놓겠다 그러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중국이나 북한이 어떤 한반도에 관한 특히 중국이 북한의 뒤에는 중국이 있으니까 한반도에 관한 입장이 변화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만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저 이 사람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죠.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이고요. 한국만 40년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미군하고 국가정보국에서 한국만 40년 들여다본 사람이고 당연히 한국말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 하는 건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난 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을 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도 있습니다. 저게 규칙이. 그런데 이제 천안함, 평양 이런 말을 할 때 그 발음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발음이에요. 천안함, 평양, 평양 이렇게 안 해요. 완전히 한국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 시드니 사일러가 이제 북한 전략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군사지정학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로 이제 판을 바꾸는 거. 완전히 판을 뒤흔들어서 바꾸는 거. 그걸 리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정주의. 우리가 흔히 수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판바꾸기예요. 그래서 전복 혹은 판바꾸기, 판뒤집기. 이걸 리비전이라고 합니다. 판뒤집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북핵이 강압용이다. 이거는 방어용도 아니고 공격용도 아니고 강압용이다. 이런 얘기를 해온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강압용이라는 강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가 자기는 걱정이 된다, 요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판을 바꾸는 방식, 그러니까 대규모 도발을 위한 거라고 자기가 확정을 짓는 건 아니다. 단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단지 이 사람이 이제 강압용이라고 할 때 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못하죠, 이런 말은. 북한이 강압을 왜 하는데. 따져보면 그거는 중국을 위한 강압 대행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coercion agent이야. 북한이 핵으로 한국인을 강압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사람을 강압하면 할수록, 한국 사람들은 걔들 계산에는 한국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때는 중국뿐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남 갈등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인지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강압.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동중국, 대만, 남중국을 도모할 때 주한미군 꼼짝마, 주일미군 꼼짝마라는 군사적 강압. 이 북한의 강압이 결국 중국에 봉사하는 심리적 강압과 군사적 강압이다. 이 강압의 내용은 시드니 사일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백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시드니 사일러가 한 해 하나, 시드니 사일러도 그것이다라고 확정은 안 짓지만 시드니 사일러가 걱정하는 대로, 의심하는 대로 만약에 이게 지금 전략 변경, 강압용이 아니라 진짜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식으로 전략이 변경하고 있다면 그건 북한의 선택일까, 중국의 선택일까? 이제 그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맞다 치고, 그 걱정이 현실이라 치고, 강압용에서 판 뒤집기로 목적이 바뀌었다 치고 그렇다면 이 목적의 변화, 목표의 변화는 북한이 결정한 거냐, 중국이 결정한 거냐. 거기부터 따져봐야 이것이 읽힙니다. 판이. 그러니까 북핵이나 북미사일, 한반도 위기는 전부 중국을 겨냥하고 중국을 읽어내야 읽혀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북핵위기 얘기하는 분들 중에 물론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중국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직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학자라든지 좀 이렇게 담백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왜 그 얘기를 안 하나. 그게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시즌의 사일러가 직접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즌의 사일러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What I really do try to focus my attention on is do we see anything in North Korea's behavior that suggests a greater degree of boldness that this time they can go beyond past kind of coercive actions into more revisionist actions. 예, 여기서 이제 beyond more coercive actions into more revisionist actions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coercion 강압에서 판바꾸기, 리비전, 판뒤짓기, 리비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좀 더 걱정스럽지. 우발적 충돌 그런 거는 우발적 충돌이 와다닥해서 큰 전쟁 터지고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 내가 북을 보면 우발적 충돌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북의 전체적 의도가 지금 강압에서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군사적 강압에서 아예 판 뒤집기, 리비전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내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거의 전쟁 레벨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딱 기본 명제를 근사하게 딱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꿰뚫어봐요. 그럼 이제 당연히 클라우저비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클라우저비츠는 그렇게 말했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또 다른 수단으로 진행되는 정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정치는 클라우저비츠는 지금 참고로 말하면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정치는 지금 용어로 하면 군사 지정학이에요. 혹은 지정학이에요. 그러니까 또 전쟁에는 지금 용어로 말하면 군사가 포함되죠.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전쟁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군사와 전쟁은 지정학의 수단이며 지정학의 연장이며 또 다른 수단으로 진행되는 지정학의 일부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일단 군사 지리적으로 한반도가 좀 대만과 많이 다릅니다. 대만은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곧바로 태평양이에요. 왜 대만 먹어야 되는지가 명확해 중국은. 그래서 이 대만 평론 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이 대만을 저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가 중국의 무슨 정통성이 어떻고 그거 다 말짱 꽝이고요. 제 일의적 목표는 뭐냐면 태평양으로 나가는 직접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제1도련을 깨는 거. 그러니까 대만은 먹으면 곧바로 태평양이야.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서 떼어내갖고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도 태평양으로 바로 못 나가. 또 오키나와랑 일본 열도가 또 있어. 한국은 좀 다른 의미다 이거예요. 즉 한국의 북쪽, 북부에 대한 게 거기서 드러나는데 한반도는 이게 순망치 아니야. 쟤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택동의 한 말 아니에요. 6.25에 왜 참전해야 되냐. 순망치 아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다. 북한이 없으면 말발굽이 드러난다. 말발굽. 바래만 일대를 둘러싼 말발굽형. 랴오동, 베이징, 산동. 랴오베이산 지역. 그게 중국의 심장부, 중국의 영혼, 중국의 뇌수거든요. 북한 없으면 이거 그냥 고스란히 드러난다. 거기에 그게 다 자유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뭐냐 꼴이. 그 얘기라고요. 이게 모택동이 말한 순망치 아니에요. 그럼 이 자들이 자기들 시조가 모택동인데 시조가 남긴 뜻을 잘 지켰어야지. 거기다 딴 생각을 하나 곁다리를 쓱 끼워 놓은 거야. 사실은 두 개나 되죠. 뭐냐면 저 남쪽까지 싹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죠. WTO도 가입했고 고속성장하고 있으니까 북한 애들이 자꾸 핵 만들자고 하잖아. 슬쩍 좀 해가지고 오직 중국만 한국을 북핵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국인들 뇌리에 박아넣는 말이지. 인지전쟁을 위한 판을 좀 깔자고. 그러면 결국은 남한이 미국과 빠이빠이하고 우리 중국 품에 싹 안 끼지 않겠어.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그 생각을 하나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북에 핵과 미사일을 딱 갖춰놓으면 우리가 여차해서 나중에 대만을 도모한다든지 남중국을 도모할 때 주일미군, 주한미군 이런 거 꼼짝하기가 좀 어렵겠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앞에 거를 본원적 목표라고 하고 두 번째를 전략적 목적이라고 하자고요. 본원적 목표가 신성한 거거든요. 걔들한테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반도가 랴오베이샨 말발굽의 수호목이라고. 수호목. 자기 종갓집을 지키는 큰 신성한 나무 같은 거예요. 북한이라는 게 군사 지리적으로는.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그냥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무슨 전략적 군사적인 계산은 좀 다르게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수호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겠다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본원적 목표와 이 전략적 목적이 충돌하죠. 왜 그러냐면 라오베이샨 말발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최대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안정된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북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는 순간 얘는 말하자면 이란이나 후티나 하마스나 헤즈블락 그 이상의 탈레반이나 이런 도발자가 돼버리잖아. 불안정한 즉 수호목으로 북한을 유지하시려면 그거는 목적이 현상 유지에 있는 거예요. 스테이터스코어 그런데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면 핵과 미사일은 스테이터스코어 게임이 아니에요. 특히 핵은 이거는 판바꾸기 게임이라고 리리전이스트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호목을 배내갖고 찍어내갖고 딸감으로 쓴 거예요. 북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기로 한 그 결정이야말로 저기 그 영묘에 있는 모택동을 끌어내다가 토막을 친 부관참시한 거랑 똑같습니다. 모택동이 진짜 이거 알았으면 야 이 미친놈들하고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이게 완전 골빈짓이었다니까 얘들이 이제 그 덕에 우리가 팔자가 세졌지 옆에 흉악한 놈들이 골빈짓 하니까 우린 팔자가 이제 세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알으시려면 이번에 후티를 보면 알아요. 후티는요. 알파공과 그 양반은 후티는 자기들끼리 계산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란에 꼭 꼬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전혀. 외국 평론들 다 들어보면 안 그래요. 후티는 이란이 안지라 그러면 안고 쓰라 그러면 씁니다. 여기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후티는 그러니까 괴례도 아니다. 그냥 직할부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직할령이다. 이란과 후티의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란이 후티를 내세워서 지금 세계의 주요 항로 중에 하나인 스웨이즈 홍해 항로를 지금 뒤집어 엎고 가로막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판박고기 도발이죠. 리비전이스도 도발이죠. 굉장히 심각한 도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탱자탱자 할 수 있어요. 왜냐? 후티가 뭐 잘 죽지도 않을 뿐더러 얘도 원래 산적 출신이거든요. 산에 기반을 둔 후티 가문이에요. 가문이라기보다 뭐라 그럴까 시족이야. 그 시족 애들이 산에서 장기 독재자에 대한 저항운동하다가 그것을 시아 종파의 일부 이란의 이데올로기화된 시아를 받아들이고 국가 체제를 흡수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드디어는 무기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도 날리고 장난이 아닌 게 듣죠. 그러니까 후티 후티 집단은 잘 없어지지도 않고 산에 도망가서 또 견디면 되니까 후티가 없어지고 왕창 망해도 이란에는 치명적 영향이 없어. 또 후티가 도발해가지고 막 일대가 시끄러워진다 그래도 페르시아만이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후티는 홍해 쪽이고 이란은 페르시아만 쪽이니까. 그렇게 이란은 그리고 거리가 이란의 해안에서부터 후티 지역이 있는 노스예맨 북예맨이라고 합니다. 저게 북동부에요. 후티의 근거지가 북서부 예멘의 북서부쪽 거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한 1700킬로 돼요. 그러니까 후티가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이란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그냥 나 후티랑 관계없어요. 쟤들 내 말 안 들어요. 딱 잡아떼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서 후티가 지금 버리는 것처럼 대형사고를 치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무슨 상황이냐면 중국의 본원적 목표가 본원적 약점이에요. 중국의 본원적 목표는 뭐예요? 중국이 핵과 미사일을 북한에 채우기 전에 원래 모택동의가 6.25 때 100만 명이나 집어넣어가지고 수십만 죽은 그런 전쟁을 치는 본원적 목표가 뭐냐고. 순망치 안이었거든. 북한이 없으면 말발굽이 드러난다. 북한이 없으면 우리의 심장부가 그냥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냥 순망치 안 하네요. 저게 바래만이 바로 코앞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붙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냐면 야 너희가 너희가 북을 내세워서 도발을 하면 북이 도발하면 너희가 내세워서 도발하는 건데 너희가 오케이 안 왔는데 북이 대형 도발 안 해. 너희가 오케이 하니까 북이 대형 도발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북 접수평정 자유화시켜. 그럼 너희는 말발굽이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야. 그 룰을 우리가 정확히 세우면 돼요. 즉 중국이 치러야 할 대가를 강제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 게임이에요. 그때 대가는 북이 도발하면 북한을 접수평정 자유화한다. 그러면 중국이 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우리가 그걸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미 핵동맥 강화해야 되고 한미일 삼국체제 강화해야 돼요. 그다음에 한국의 비핵 첨단 군사력 강화해야 돼요. 참고로 한미일 삼국체제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쟤들이 엄청나게 불편하고 겁내합니다. 평양이 기시다한테 카카 카카 아니 여기 반일죽창하는 조국 같은 사람 왜 가만히 있나 평양이 왜 망언을 하냐라고 반일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얘기해야지 한번 기시다한테 카카 카카 했잖아 평양이 최근에 왜 그러냐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시그널 보내는 거지 너희 여기 어때 뒤에서 빠져있으면서 굉장히 짭짤하게 이익 챙겼잖아 이번에도 그래 철닥선이 없는 나만 것들 말이야 손 좀 한번 봐줄 텐데 너희랑 싸울 생각 없거든 너희는 뒤로 빠져있으면서 짭짤하게 챙겨 알았지 그 시그널 그래서 이게 일본 반드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만 깨져요 우리만의 리스크지나 일본도 리스크지게 해야지 그래서 반일을 주장하면서 일본을 끼어들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흉악한 친일분자 입니다 우리만 죽자란 소리예요 우리만 리스크지자 아마 엄청난 친일분자들이죠 흉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이 저거죠 우리가 이제 비핵첨단군사력 강화해서 저 파랑공 저거는 그거예요 저게 제가 말씀드린 저게 여기 삼각지대 있잖아요 전세계에서 가장 가장 강력한 해상기지 진해 강정 사세보 그래서 강사진 이 삼각지대 철해 삼각지역 철해 삼각해역 철해 삼각해역 예 여기서 2000키로를 딱 해갖고 원을 딱 그리면요 이 파랑개 나오고 이 파랑거 안에 중국의 모든 핵심적인 거 거의 다 들어오고요 아마 총칭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총칭도 들어오고 인구의 한 95% 가까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저걸 가지고서 저런 식으로 그거 하면서 야 너희 사고치면 북한이 자유코리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야 한반도가 자유코리아 돼 어 그러면 너희는 너희는 말발굽이 고스란히 이 자유코리아랑 마주보게 돼 너희 그렇게 참을 수 있어 너희 함부로 북한 내에서 사고치지 마 뭐 우리가 뻥친다고 야 뭐 우리 핵동맹 봐 우리 한밀 삼각체제 봐봐 야 뭐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쏘아올리고 있는 비핵 첨단 군사력 봐봐 이겁니다 게임은 그러면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중국의 스스로 틈이 벌어지면서 또는 북한 내부의 어떤 틈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굉장히 무리하지 않게 무르듯이 순하게 북을 자유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찬스가 생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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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